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용종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, 4개 정도 용종 떼어내고 대장이 부어있대요 그 끝입니다 저 진짜 수면내시경 할 때 나한테 계속 강호사 언니가 저희 지금 이제 약 투여합니다 약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팔이 엄청 시려 팔이 엄청 시려져 차가워져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눈 감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안 감았어 언제까지 눈을 떠 있을 수 있는지 언제 한 번 이 생각을 했었어 내가 저번에 위내시경 했을 때 다음에 언제 한 번 수면마취하는 날이 오면 꼭 내가 눈을 언제까지 떠 있을지 셀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눈 감으세요 편하게 눈 감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가워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면 돼요 눈 감으세요 못 들은 척 계속 버텼어 이렇게 눈 떴어 계속 눈 감으세요 눈 감으셔야 됩니다 눈 이렇게 해도 눈 떴어 그랬는데 진짜 눈 뜬 상태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눈을 감은 기억이 안 나요 눈을 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다른데서 자고 있더라고 다른데서 그래서 뭔가 생각을 했지 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침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옆으로 간호사 언니한테는 오른쪽 눈만 보이잖아요 내가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여기로 이렇게 눈 감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 눈을 계속 떴지 눈 다 감은 척고 하면서 눈 감으세요 금요일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